여기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독산 3동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있는 쓰리룸이고요 영상의 치수나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댓글 아래에 달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여기 큰 방이 있고 여기 주방이라 해야 돼 거실이라 해야겠죠 그리고 방 여기 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옆에 또 작은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수리가 안 됐었어요 여기는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는 거고 화장실 수리가 현재는 끝났습니다 화장실 수리가 끝났고 여기는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하고 온다고 해서 미리 와서 영상 하나 찍습니다 여기 이 공간이 되게 메리트가 있고 이 위에 옥상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화장실 화장실 깔끔하게 수리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önemli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